논아트 별량주민자체 2기 회장 심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아트는 올해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시발점은 생태수도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기르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1회 때는 장산 할인마을 입구에서 호랑나비를 시초로 2회 때부터는 우리 면삼소 근처에서 호랑나비와 스파이더맨을 재현했고요 3회 작년에는 생태를 재현하는 칠당무당벌레 누구미와 뚱이 소 쟁기제라는 모습을 재현했고 올해는 순천만의 갯벌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리 그것을 그리 될지를 알고 뻘뱃하는 여인의 모습을 재현해서 지금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고 올 10월에는 호수아비축제를 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체와 우리 어린학생들 SNS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성을 받아서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럼 일일이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논에다가 그림을 기르는 거죠 물론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저 색은 그런데 쌀은 하얀색입니다 별량의 논하트가 지금 한 지가 4회가 됐는데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다가갈 것 같습니다 우리 별량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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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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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